네 이번 시간에는 원격저장소라고 하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격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했던 저장소가 로컬저장소였다면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컴퓨터에 또 다른 저장소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로컬저장소를 원격저장소에 연결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소스 또 버전 이러한 것들을 원격저장소에 일종의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원격저장소는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일단 처음 여러분이 원격저장소를 만들고 그 원격저장소에 자신의 로컬저장소를 연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백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 컨설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그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처음에는 한 명의 개발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개발자 한 분이 자신의 노트북에 그 회사의 솔루션을 혼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웹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은 서버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서버에 있는 걸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어느 정도 복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버전이 날라가겠죠. 소스 코드만 있고 버전이 날라갈 겁니다. 우리 개발자들은 좀 역사학자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개발의 어떤 역사가 날라가는 거에 되게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심각한 경우는 그게 웹 같은 서버 쪽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무슨 앱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노트북이 잊어버렸거나 침수됐거나 또는 부셔졌거나 또는 하드디스크가 깨졌거나 이런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특히나 수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아니면 이 구성원들끼리 심각하게 다투다가 회사가 접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원격 저장소를 통해서 그 소스의 현재 상태와 또 지금까지의 역사인 버전을 원격 저장소에 꼭 저장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자 그런데 깃은 여러분도 좀 써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버전관리 하려면 어느 정도 수련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서 귀치료를 받았는데 귀치료를 좀 잘못 받아서 약간 상처가 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더 잘하려고 버전관리를 썼는데 뭔가를 날려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버전관리가 버겁다면 이거는 차차로 익혀 가실 때 지금 보호되고 있지 않은 소스 즉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소스가 있다면 반드시 지금 바로 드랍박스나 또는 구글 드라이브나 또는 엔드라이브 또는 다음 클라우드 같은 이 인터넷에 로컬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버전관리 시스템 그 파일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셔서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꼭 안전한 곳에 이중으로 백업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지금 안하고 계셨으면 수업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스부터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그 백업이라고 하는 관점에 맞춰서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서 로컬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을 다음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